강석우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. 베트남어 통역을 맞는 통번역사는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로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. 신청은 통번역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민자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를 응대하는 병원, 우체국 등 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와 기관은 강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화, 이메일,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간단한 통역 및 정보 제공은 즉시 가능하며 번역 및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.